변신의 저주가 먹히겠어 넌 대박! 완전 못생긴 할망구잖아! 으응... 아니 그건 나이 넌 지금 뱀파이어라서 거울에 안 보여 내가... 뱀파이어라고... 그래! 순간이동 뿅! 어디로 간 거야? 순간이동 뿅! 자피자 죽었어 이 똑딱이 할망구! 너한테 잡히면 내가 마녀겠냐? 마녀는 이불을 반기로 끼니? 순간이 덕뼈! 같이 가서 우리 가족을 원래대로 돌려놔줘! 안 되겠어, 난 원래 혼자 다니거든 순간이 덕뼈!